안녕하세요 코비가 유토핀입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색깔 2탄은 바로 레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비가 온 것은 레드가 가득한 남양주와 또 다른 남양주의 모습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볼거리 가득한 남양주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남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물회정원입니다 물회정원은 강변역 기준으로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물회정원은 빨간색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양기비가 가득 피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물회정원은 일출 시간에 오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빨갛게 떠오르는 해와 양기비의 조화는 지금 시기에만 볼 수 있는 아주 명장면입니다 양기비는 한강을 따라서 정말 드넓게 피어 있는데요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양기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빨간색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이번 주가 양기비는 가장 만기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온다면 저 뒤에 보이듯이 산 등선을 넘나드는 구름도 덤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물회정원은 양기비가 피어있는 곳 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충분히 저는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자연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 저는 물회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곳이 지금 핫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주말 새벽 5시 반에 이곳에 도착했는데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평일에 방문하실 수 있다면 평일에 오는 게 훨씬 괜찮은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산 생태공원 인데요 이곳은 도착하자마자 정야경의 유적지를 볼 수 있는 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매력이 있는 곳은 아니고 그냥 유적지로 가볍게 보고 저는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유적지 앞에 생태공원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오다 보면 생태공원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곳이 확실히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금계국이 정말 활짝 피어있더라고요 노랗게 하나를 피어있는 금계국은 만들어져 있는 전망대 위에서 보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공원도 생각보다 넓은 부지를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금계국이 피어있는 곳은 생태공원을 들어와서 가장 왼쪽 편에 가득 피어있기 때문에 이곳은 약간 구조적이라 꼭 여기까지 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산 생태공원은 확실히 물의 정원보다 방문한 사람들이 훨씬 좋았는데요 오신 분들을 제가 보니까 돗자리도 갖고 오고 간이 의자도 갖고 와서 이곳에 앉아서 여유로움을 정말 가득 느끼고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생태공원은 나무 그늘이 정말 마마하고 저는 더욱 더 좋다고 느꼈고 바람이 확실히 더 많이 불더라구요 그래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나무 그늘 아래 있으면 와 여름에도 덥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근처에는 남양주에서 엄청 유명한 포토스팟인 능래역이 있기 때문에 능래역까지 즐겨주시면 저는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남양주에 있는 삼폐지구 있는데요 이 삼폐지구 한강공원은 사실은 서울의 한강공원이랑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한강공원보다는 확실히 더 여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북쪽대는 서울 한강공원보다 이쪽으로 오시는게 저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도 양김이랑 금계국 등 다양한 꽃이 피어 있습니다 확실히 앞선 생태공원과 물의 저원보다는 부족한 느낌이 저는 있더라구요 또 이곳은 자작나무 길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 밑에서 즐기는 휴식도 정말 매력적이더라구요 소박하고 작은 자작나무 길에서 휴식을 즐기는 것도 이 삼폐지구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 포인트입니다 이곳의 가장 매력은 아무래도 앞선 두 곳보다 확실히 사람은 적다는 것 그리고 훨씬 더 여유롭다는게 가장 큰 매력이구요 저는 이곳에 와서 사진을 찍어도 충분히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이 남양주의 세 곳을 정리해 보자면 가장 매력적인 곳은 물의 정원 가장 좋은 것은 생태공원 가장 여유로운 것은 삼폐지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저의 맛집 추천도 한번 기대해 주세요 제가 추천하는 맛집은 남양주는 아니지만 남양주에서 조금만 더 오면 있는 초기국수집인데요 여름은 아무래도 덥기 때문에 이 시원한 초기국수를 먹으면 더위가 싹 달아날 것 같아서 추천해 봤습니다 이 초기국수집은 바로 근처에 본점이 있는데 저는 이 직영점을 추천하는데요 왜냐하면 본점은 사람이 많아서 기다릴 때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한 번도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이곳 초기국수는 시원하면서도 정말 맛있는데요 보통 여름하면 냉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수지만 저는 이 초기국수를 추천합니다 저는 남양주는 이 세 곳을 다 가볼 필요는 없고 한 곳만 방문한 뒤에 이 근처에 또 맛집과 또 엄청나게 많은 카페들을 가서 즐기면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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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